슈퍼의 스타 케이 청취자 언니 오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 케이 제 39회가 아닌 40회지 39회입니다. 역시 새 진행자가 더 잘하네. 원래 시작 때 바짝 긴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 케이 오늘도 어김없이 제 39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이 날로날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깜찍하네요. 이런 재주는 정말 부러워요. 아 그쵸.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애기 목소리 우리 한 번씩 해볼까? 해봅시다. 케이 형이 먼저 한 번 해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딱 그 목소리 면이 시기에 오늘 새해를 맞이한 청취자분들께 마음을 담았 멘트를 자유롭게 치는데 목소리는 애기 어 그렇지. 괜히 꺼내자. 아니요.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요. 멘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는 확실히 에로톤이 어울린다. 에로톤으로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겠다. 세상에. 네. 뭐야 왜 그냥 꺼내려고 하세요. 홀짝 턴 말고 다른 걸 꺼내봐요. 내가 애기 목소리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봐요. 눈을 가려야지. 약간 목을 조이고 코로 목소리를 쏜다는 느낌으로 바짝 냉이를 먹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아픈 사람이잖아. 이건 아픈 사람이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좋다. 취미 한 건 나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네. 방송의 시작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 늘 그래왔듯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안 그래도 내가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데 말 끝을 먹더라고 순간순간. 톤 조절이 안 돼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조곤조곤하게 말할 때 목소리가 막 들릴 듯 안 들릴 듯 한 거예요. 어떨 때는 같은 볼륨인데 어떨 때는 귀청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다고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더라도 이렇게 또박 또박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2월 29일입니다. 29일이죠. 이야 새해가 진짜 진짜 코 엎어지면 있네요. 네. 두 번 넘어지면 숙취 두 번 겪으면 이제 새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요새? 밀려드는 약속에? 어머 인기 많은 것 같다. 이러고 있다면 사실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타인 사람과의 약속밖에 없었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친구들과. 바로 간주로 넘어가죠. 또 소비 대목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오늘은 박새롬이의 간주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새 뭔가 소소하게 많이 지르고 있는데 비행기표 질렀어요. 비행기표를 질렀고 드디어 자기 전에 왜 습관적으로 소셜 커머스 한 번씩 보지 않나요? 그쵸? 네. 나도 어제 비행기표 심심해서 한 번 알아봤어요. 저도 맨날 비행기표 이렇게 보거든요. 언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쵸. 그래가지고 보는데 어느 소셜 커머스에서 3월 특가로 엄청 싸게 푼 거예요. 어디든? 일본, 홍콩, 방콕 이런 쪽에 동남아나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가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게 편도 티켓으로 팔았는데 오카사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오카사, 오카사, 오카사 뭐, 오카사. 오사카를 오카사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오나키와? 오나키와? 사로포? 쿄토. 쿄토는 있잖아, 심지어. 그러네. 옷을 까삼. 어머. 세상에. 진짜 깠어요. 어머, 정말 까서 깜짝 놀랐어. 어쨌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5만 5천 원. 오,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왕복하면은 11만 원 이렇게 됐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왕복에서 한 13만 원 정도 되는 음악이었고요. 방콕도 한 15만 원. 정말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설험이 근데 3월 달에 휴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때 되게 바쁠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때들은? 진짜 레알. 바빠질 거야, 박설험이. 그런가요? 3월에 엄청 바쁠걸? 저는 두 달 전에 이미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선포를 하겠어요. 아니, 너가 바쁠 걸로 예상된 게 네가 티켓 끄는 것보다 더 앞선 시점일 수도 있어. 방만. 그럼 내가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때려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때려치면 안 되지.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건 홍콩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거는 방콕에서 오는 홍콩에서 방콕행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야? 네. 그걸 알아보니까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야, 너 지금 오늘 이상한데? 에어아시나? 에어가시나? 에어이 가시나? 에어아시아 이런 데서 보니까 홍콩에서 방콕 가는 거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싸다. 네. 그래가지고 총 합해서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해서 한국에서 홍콩, 방콕 이렇게 거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요새 너무 그런 거 어디서 알아봐요? 소셜? 네. 저는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에서 비행기 티켓이 싸게 잘 풀려요. 그렇긴 하죠.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쿠팡 이런데도 보면은 이제 자체 예약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그냥 비행기 표가 이제 적혀있잖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이에 뭐 비행기 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처럼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 뭐 실시간 항공조회 이런 거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인터파크 야 예민 휴대폰 많이 쓴다. 인터파크보다 굉장히 저렴한 축이더라고요. 쿠팡은 진짜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일단은 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새해 맞이 뭔가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고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추위에 아주 힘든 절정으로 뭔가 몰아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한치한. 편집하면 되잖아. 편집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도 출근을 해서 업데스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왔냐면서 항상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좀 다가가지고 몸을 춥고 뭔가 고달픈 곳으로 몰아치고 싶다 싶어가지고 네.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 1박 1로 다녀오려고. 제주도 안 춥잖아요. 이런 치한이 아닌데? 얇게 보면 춥지 않을까요? 따뜻한 곳으로 도망가는 건데? 전주훈련인데 전주훈련? 이한치한 아닌데? 원래는 이제 추우니까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거기는 걸을 곳이 많으니까. 네. 저 친구랑 같이 함께 우리 친구한테 막 공부를 열었지. 너 열심히 살 거야 안 살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한 거죠 그냥. 저 혼자 걷기 좀 외로우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러면서 살려면은 우리 먼저 고통을 한번 맛보자. 그러면은 쾌락이 올 거야. 노페인 노게인이잖아.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어 그럴싸하다. 그래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친구 낚으셨어요? 네. 같이 갑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비행기표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제주도는 가는 거는 이제 토요일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네. 1월 1일. 1월 2일이에요. 2일이야? 1일 막 이런 표는 약간 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1월 2일에 가는 거는 한 3만 3천 원? 이렇게 하고 오는 거는 아직 안 끊었어요. 그래서 없으면은 전부 다요. 안 오실 거예요? 다음 날 올 거예요? 다음 날? 원래는 1일에 오고 싶은데 다 1일에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가서 공항에 죽 때리면. 표가 나오나요? 남는 게 막 갑자기 튀어나고 이러지 않아? 그럴까 싶어가지고 일단 안 끊어놨는데. 만약에 없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안 오려고요. 월요일에 가옵걸 녹음이 있는데. 네. 갑자기 안 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 소관이 아니겠지. 그렇죠. 상관없죠?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비행기표를 2주에 좀 질습니다. 훌륭하네. 이런 지름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보람찬. 솔직히 여행은 진짜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가 최고의 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도착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에. 지르는 순간부터 비행기 딱 착석. 이륙. 이륙하고 부웅 올라갈 때. 그 느낌까지. 뭔가 챗바퀴 돌듯 항상 일상은 반복되는데. 네.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맞아요. 몇 달 앞에 딱 있으니까. 박세롱이도 그게 박세롱이도 평상생활도 그렇게 챗바퀴 많이 놔줬어요. 야 넌 다른 챗바퀴들에 비하면. 그냥 바퀴. 그냥 굴러가는. 하지만 박세롱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조차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이시러는 어떤? 아 저도 이어서 비행기표 저도 샀습니다. 아 오이시러 좀 늦게 샀네. 저는 근데. 다음 달에 갈 비행기를? 아니 사실 예매는 미리 했는데. 예매해준 사람한테 제 돈이 실질적으로 넘어간 게. 아 결제를 했다는군요. 결제 제 금액이 실제로 송금된 게 지난주여서 샀습니다. 이나옷이 어디인가요? 저는 미국에 갑니다. 미국 어디로 가요? 저 미국에 그 샌프란시스코. 어머. 어머나. SF. 너무 좋다. SF. 샌프란시스코 가. 아 SF. 방금 알아듣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 캘리포니아 위쪽을 돌아요. 북 캘리포니아. 야 거기는 완전 날씨 좋지 않나요? 그 그렇겠죠. 근데 겨울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춥긴 하지 않을까요? 약간 춥겠지. 우와. 너무 좋겠다. 거기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친구 어머님이 마침 오시는데. 저랑 아시거든요. 어머님이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같이 갈래? 하셔가지고. 같이 가요. 친구 어머님이. 되게 이거. 희한한데. 그게 특이하죠. 네. 친구 어머님과 그 친구 어머님 사촌동생.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모죠. 이모랑 이모님의 딸. 초등학생 딸과. 남의 가족 여행. 귀엽다는 건가요? 너는 애 돌보겠는데? 가는 길에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 당했어요. 그분들 나중에 오신 거라서. 제가 낀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낀 거다. 원래 친구랑 친구 어머니랑 너랑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끼셔서. 전 당당해요. 되게 안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제가 친구 집 놀러가면 항상 그 멤버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 친구 중간 중간 한국 놀러왔을 때 명절이나 이럴 때. 익숙하구나. 네. 놀러가면 항상 계셔가지고. 이번에 또 같이 미국에 가게 돼서. 질렀죠. 왕복 비행기 얼마 나오나요? 저는 그래도 좀 늦게 예약한 편이라. 1인당 115만 원대 끊었어요. 경유 해서. 아 경유? 어디 경유? 하와이 경유. 하와이 경유. 네네. 어머. 왜 시간 되게 하나요? 아 2시간 55분. 아 깜짝이야. 하루 정도 있으면. 근데 좀 레이오버 긴 그거는 160, 70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들 생각은 똑같군요. 안 되겠다. 돌아오는 건 1시간. 1, 3시간. 아 진짜? 빡빡하겠는데요. 진짜 갈아타는 건데 뭐야? 네. 그쵸. 어떤 항공사 이용해요? 하와이안 항공에서 예약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예약한 거는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 국제 인터내셔널 사이트 중에 익스피디아라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동남아 그 항공 정보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예약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오는 게 예약이 가능해서 친구가 직접 예약을 해주고 저는 돈을 나중에 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최저가를 획득했습니다. 15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작지 않은 돈이죠. 그쵸. 근데 미국 가는 거는. 미국 갔다 오는 건 싸게 갔다 오는 건데. 그쵸. 하지만 큰 돈. X 자체가. 아우 작지 않죠 굉장히. 그래서. 115만 원. 적금을 깨고. 지금 홀장님한테 100만 원 남짓한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써야 돼. 서피스 프로. 아. 그렇구나. 돈 못해서. 역시 기기. 여행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여행 생각이 있는데. 네. 저도 2월에 휴가가 있어서. 근데 좀 스케줄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정말 그걸 가게 되면 많은 걸 포기해야죠. 어떤 게 있나요? 서피스 프로. 큰 거. 좀 살 마음이 크신가 본데. 아니 아니. 꼭 그 기기가 아니라 내년쯤에 저기 노트북 교환 주기가 왔어요. 잘 돌아갑니다만. 얘기하셨던데. 갑자기 저 앞에 와가지고. 네. 이제 너클님이 지난번에 뽐뿌를 이렇게 했는데 말리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뽐뿌가 이르셔서. 아니. 저한테 검색해보라고 해서 저도 검색해보고. 나도 받았냐? 아니. 너도 뽐뿌 받았냐? 아니 봤지 않았는데 옆에 와서 검색해보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이제 끄적이고. 이런 글도 쓰고. 너무 가볍더라고요. 지금 노트북이 제가 원래는 노트북을 했는데 화면 큰 거만. 선호해서 써가지고. 네. 나름 그래서 화면 크지만 가벼운 울트라북을 샀지만. 네. 그래도 좀 무거워서. 음. 그래서 가벼운 거 쓰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1kg가 넘더만요. 서비스도. 저기 뭐야. 키보드 합치면. 음. 아. 근데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그거였다. 700g대였다. 아. 그래요? 키보드를 합쳐야지 1kg가. 합치면은 900 얼마였나 1kg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같은 건 얼마 전. 아이패드 프로도. 아이패드 프로 저희 꾸팀장님이. 네. 사셨잖아요. 맞아. 맞아. 엄청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 게다가 화면이 좀 넓잖아요. 많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무게가 분산돼서 그런지 느낌이 더 가벼워. 아. 내 아이패드 2보다 가벼운 것 같아. 느낌만 따지면. 진짜요? 아이패드 2가 원래 좀 무겁긴 해요. 그래서. 아. 내년에는 하여튼. 노트북 산 지 3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바꾸실 수도 있겠다. 네. 성능상 큰 문제는 없지만. 휴대가 편리한 걸로. 기기 변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싼 걸 알아봐야 돼요. 음. 저는 뭐 가더라도. 동남아. 동남아? 어디 원하시는 곳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건 태국인데. 아. 거기를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왜요? 네? 왜요? 아.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아. 그렇네. 왜냐면 한 5박 7일은 가줘야 되거든요. 4박 6일이나. 태국이. 그렇지. 맞다 맞다 하는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어. 근데. 태국은 그래서 혼자 가야 되는 곳이죠. 저한테. 그리고 지금 비행값이 2월달에 별로 싸지 않아. 맞아요. 비싸요 지금. 2월이 성수기잖아요. 태국은. 6월 중순이. 어. 서리 그때. 오키나와나. 음. 오나기와. 네. 오나기와. 오키나와나. 오사. 오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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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사나. 아니면. 그 정도. 대만. 대만. 대만 좋다. 페이타이. 페이타이. 홍홍. 따뜻한 데 가면 좋겠네요. 연인과 함께라면. 아이고. 오키나와나는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거기는 그때는 이제 남성 동무들과 갔다 왔다고. 남성 동무들과. 제 친한 동무들과 갔다 왔는데. 거기 한 번 더 가도 되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비행기. 네. 여행을 들었다고 하니까. 큰 지름. 저의 지름이 되게. 보잘것없어. 무엇을 지르시는가. 소박하고. 아. 저는. 야. 이게 좀 돌고 돌았는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원래는. 그. 캠퍼 구두를 사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잖아. 아. 캠퍼가 브랜드 이름이요? 구두. 우리나라 백화점에 있어요. 한 30, 40회. 근데 그 구두가 좋아요. 좋대요. 좋아요가. 아.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요? 근데. 마침 이제. 여친구가. 워커 스타일의 구두를 갖고 싶어 해서. 아. 미국 캠퍼에서. 엄청. 40% 막 이렇게 할인하고. 아. 그래서 그거를. 170 몇 불에 살 수 있는 거야. 한국에서 아마 30만 원 넘는데. 아. 완전 싼데? 아. 근데 그걸 직구하려고. 하. 실패. 하. 실패. 아. 전에 물어보셔서. 네. 내가 통관 번호까지는 쉽게 받았는데. 네. 배대치도 없고. 신청하기 귀찮고 그래가지고. 네. 직구대행 사이트 같은 거에 신청서 남겨놨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진행이 안 되네. 아. 진짜요? 네. 왜 그러지?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실행하기로 하고. 네. 그냥 모자 사드렸습니다. 어떤 모자요? 그냥 모자. 캡 모자. 캡 모자. 책 있는 모자. 아. 요새 맞아. 책 모자 많이 쓰고 다니니까. 요새 또 스파 브랜드들이 대거 할인에. 할인하죠. 진입했죠. 그렇죠.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같이 돌아서. 네. 모자 하나 사드리고. 오. 네.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걸로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다음 달에 그분 생신이 있기 때문에. 아. 큰 행사가 있군요. 후보 목록 있나요? 네. 저는 하나 집어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뭐죠? 아. 이거 뭐 브랜드까지 말하면 되나? 아니요. 종목만 해주세요. 화장대. 아. 화장대. 근데 그 큰 거 말고. 되게 그 무지에서 나온. 어머머. 그. 실용적이고 작고 예쁜 깔끔한 디자인이. 이렇게. 대박이다. 요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화장품 넣고. 뭔지 알겠다. 뚜껑을 열면 거울이 나와요. 아. 맞아. 그런 게 좋아요. 먼지 쌓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집이 이렇게 아주 넓지 않으니까. 네. 딱 그 침대 옆에 놓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이야. 성지하에.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로 남자가 여자한테 화장대를 올려주시는 거. 같이 그 무지 매장을 돌다가 예쁜 거야. 괜찮다. 이렇게. 되게 성지하시다. 비싸. 맞아. 무지 비싸요. 무지는 무지 비싸. 아. 진짜 무지 비싸. 그래서 무진가. 이건 삐처리 해주세요. 10만 9천 원. 아. 진짜 비싸나. 싸지 않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응축시켰다가 그걸로 생일 선물을. 그렇군요. 홀쩍 기자님도 선물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난방. 아. 그래요? 지금 이거. 난방. 이것도. 이거 맹고. 맹고 난방. 이야. 맹고에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그런 소비를 했고 선물을. 네.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형님 내외분들한테 선물도 했죠. 오. 무지에서 나온. 무지 굉장히 무지 좋아해. 그때 무지를 봤어. 그걸 사러 무지를 갔다가 그걸 본 거야. 그렇구나. 나무로 된 이 볼하고 나무잔하고 나무접시. 너무 좋아. 그런 거. 약간 샐러드 볼.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비싸서 우리는 못 사는. 비싸서 내가 쓰는 용도로는 못 사지만 선물용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좋은. 해서 그거 소비했죠. 오. 아. 진짜. 그 뭐냐. 오이시로도 살림살이 같은 거 직접 사나요? 보통 어머니가 사시는데 제 방에 들어갈 건 제가 사죠. 네. 살림살이 주방이나 식기나 이런 거 좀 사시나요? 식기를 많이 새로 막 사지 않는데 점점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아니 저는 혼자 산 지 좀 되니까. 네. 아. 진짜 살림살이 보면 눈이 돌아가요. 맞아요. 주부들이 그렇게 막 잔이나 이런 걸 모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정말 근데 세트로 바리바리 한 번에 막 몇십 지르는 것보다 근데 눈에 하나씩 사먹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게 부담도 덜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세일도 합니다. 아. 저 최근에 컵을 샀어요. 네. 이제 겨울이니까 티를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아. 전용 컵이 있어야겠다. 왜냐면은 이제 티를 마시려면은 저만의 기준으로는 약 500ml 정도 되는 큰 머그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근데 500ml면 큰데 잔이 아닌데 잔치고 엄청 큰 건데 500ml면. 그렇죠. 굉장히 큰 머그잣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커피 전문점에 많이 팔거든요. 스벅에서 많이 샀었어요. 네. 그래서 스벅을 들렸는데 뭐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다 들려봤거든요. 네. 할리스에서 굉장히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에 있는 거 오이시라고 보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너무 예뻐. 이게 티 전용으로 이렇게 마시도록 편하도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티백을 이제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이 있어요. 아 좋다. 홈이 파여져 있어요. 홈이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티백을 꼽고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저도 스노우볼 샀어요. 크리스마스. 스노우볼이 뭐야? 스노우볼 그 외에 동그래가지고 흔들면 반짝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장식품 있잖아요. 그거 남자친구가 지나가면서. 아 이런 거는 스노우볼이라고 할 수 없고. 좀 뭔가 안에 많아서 팍 휘날리는 게 진짜지 않아? 이랬던 게 기억나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혼자 백화점을. 어머. 막 돌아다니면서 스노우볼 좀 안에 반짝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없냐고.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휘날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찾다 찾다가 교보문고 가서 겨우 샀어요. 야 그런 거 응갑이 나왔는데. 네. 얼마였습니까? 근데 교보문고 안에 입점한 거라 그렇게 비싸진 않고 한 2만 원 정도. 아 괜찮네. 대학로 길거리 가다 보면 스노우볼 파는 자판 있던데. 맞아요. 그럴 때마다 사고 싶다 싶더라고요. 그쵸. 겨울엔 역시 하나 딱 놔둬야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게 남성 소비자. 예수인 건 알겠어. 예수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여러분의 대화들이 너무 남성은 끼기 어려운 편이에요. 아니야. 스피스 프로. 이러면은 남자 칙칙한 옷들도 끼기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공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공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 공성. 표정이 정말로 멍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지들끼리 산 얘기를 떠드는. 네. 그럼 방송이죠. 그럼 끊어져 관중의 시간이. 여러분은 뭘 사셨을까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뭘 사셨을까요. 아마 뭐 대규모 소비가 일어나죠. 크리스마스템. 케이크. 꽃다발. 숙박. 뭐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등의 식비. 네. 그리고 선물. 그렇죠. 돈 좀 남아있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장난 아니야. 우리 편집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죠? 그전에는 그래도 생일 때 마다 케이크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사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2월부터는 꼭 그러도록 하세요. 2월에 누구 생일이죠? 왜냐면 점점 사람들이 나이를 드셔가고 유부남이 하나둘 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코기자는 걔는 어리지만 안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그래도 챙겨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월부터는 꼭 하도록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2월에 휴가를 가요.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아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깜빡했었구나. 저 또 소비라기보단 뭐 어머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어요. 와 로맨틱해. 진짜 너무 어머님 항상 잠을 못 주무세요. 아 불면이 있으시구나. 수면제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제주 본황치를 아 그렇구나. 드렸죠. 어머님 지금 이제 한 3일째 복용 중이실 텐데 효과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보실 겁니다. 보셨군요. 제주 본황치. 절묘한 홍보와 네. 후기의 결합. 그러니까. 아 그리고 간증을 넘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들으셔야 될 텐데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소식이 있죠. 어후. 드디어 진짜 매일 광고를 틀었지만 네. 돈 받지 않고 광고를 틀었던 저희 방송에 네. 드디어 드디어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영화 나울루집의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주인공이 목욕 후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인데요. 이때 썼던 제품에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화 나울루집에 당시에 소품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후회되죠. 뭐 그때는 제작비 아끼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아역 배우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100% 자연유료 성분으로 준비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제작비를 아껴야 했다는 소품 담당자에게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딴지마켓의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를 보여줘봤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정말 이 가격에 판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단순히 자연유료 성분으로만 만든 수준이 아닌데요? 게다가 샴푸앤 바디워시에, 샤워 오일에, 로션하고 마사지 오일까지. 어? 왜 이제야 나왔지? 미리 알았으면 다른 제품 안 썼겠죠. 조카 선물로도 좋겠네요. 신생아부터 어린이들까지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이제 식물 성분과 자연 성분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피부 보호막을 pH 5.5로 건강하게 지켜주는 약산성의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 출신은 아이들의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딴지마켓에서 빅그린 샤워 오일 정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래요. H발란스와 바디 모이스처 샤워 오일 각 100개씩을 배송비만 받고 보내주는 파격적인 행사라네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처럼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2월 13일에 런칭된 고품격 소규방송 슈퍼이스타K 대략 10개월 2주 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39회 방송에서 광고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업체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착각하셨을 거예요. 얘들은 돈 받고 광고를 안 한 애들인가? 그냥 해주는 애들이군요. 그냥도 해드립니다만 그냥도 해드리는데 유료 광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걸작 걸작 얼마나 잘 빨아드리는데 침범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빅그린 투 쓰리 샴푸. 네. 역시 저는 이 제품이 저희 방송에서 첫 광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선가요? 단지 마켓의 스테디. 스테디죠,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직도 저는 비앤원, 빅그린을 만든 비앤원의 첫 미팅을 혈혈단신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언제였나요? 재작년 여름. 입사한 지 얼마 안 될 때인가요? 그렇죠. 재작년 여름 지나서 가을 게 회사 들어간 지 채 100일 안 됐을 때였을까요? 100일 정도 됐을 때였나? 이 바보같이 대학로에서 강남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대학에 1시간 지각했어요. 미팅 지각. 저기 아마 옥스토널이었던 것 같은데 동호대교 쪽에 터널 지나는데 아쉬운 거였어요. 301 탔구나. 아마도 뭐 그랬지 않을까 싶어. 지금 니진도 왔어. 회사 잘릴지 모르겠다는 거죠. 초조한 마음 어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이면 진짜 거기서는 내려서 택시를 타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이미 막혔어. 그래서 막 벌레벌떡 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굳이 따지면 1년 반 정도 지나가지고 하여튼 2년이 횟수로 지났고 그렇게 2년을 맺은 빅크린 샴푸 제가 아마 그때 그 상품 페이지를 썼을 때도 회사 들어온 지 이제 그 무렵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좋은 년을. 네, 좋은 년. 깜짝이야. 나쁜 년, 좋은 년. 깜짝이야. 이 경우에는 좋은 년. 좋은 인연을 맺어서. 빅크린 2, 3 샴푸 첫 광고를 맞이해서 제품 자랑은 이미 저희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 훌륭하죠. 다 한 번씩 써보셨죠. 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샴푸는 애초에 처음 닦을 때 거품이 생각보다 역시 많이 안 나는구나. 안 나죠. 친환경 성분 샴푸라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3주 이상 머리를 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품도 잘 나. 맨 처음 썼을 때보다는 머리의 결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쓰기가 편해져요. 부르르르르르지고. 머리 감는 게 옛날에는 정말 기름떡칠한 머리에 진짜 샴푸 너무 조금 짜서 비비는 느낌이 살짝 날 수 있어요. 원래 더 많이 짜야 되는데 근데 내 머릿결이 정말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거품도 제법 잘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사서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딴지 기자들 혹은 수뇌부들이 피 같은 지도원을 주고 사서 쓰는 제품은 정말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저희가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알토론 같은 월급 중에서 이 샴푸에 이 정도 돈이면 비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 샴푸가 또 기존 일반 샴푸보다는 또 가격이 있잖아요. 성분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하여튼 좋은 제품이에요. 대단히 은혜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애논 측에서도 저희 딴지와 굉장히 인연이 좋은 제품이었다. 저희 파파이스 광고도 나가고 이러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니 진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게 제가 그냥 눈팅을 하는 커뮤니티에서 빅그린 좋다는 그런 글들을 요새 많이 발견해요. 맞아요. 그래서 빅그린이 이 정도 입소문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100% 저희 당연히 저희 덕은 100%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지도를 쌓아 올라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다가 이윽고 올해에는 홈쇼핑에 진출했죠. 어머나 얼마 전에 봤어요. 이벤트는 벌써 한 3방 이상 나갔을 거예요. 원래 최초가 8월쯤이었나 7월쯤으로 기억하고 그때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홈쇼핑 업체의 엄청난 백수고까지 터지면서 홈쇼핑 업계 매출이 엄청 많이 떨어졌을 텐데 굉장히 선방했어요. 빅그린이 제작용으로. 그래요? 거기서도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23일 써보고 안 안좋으면 바꿔주겠다. 아 진짜요? 이렇게 패기롭게 나왔어요. 이런 후연지기. 뭐 빅그린이 이제 저희 품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벗어나도 사실 애초에 저희 품이 아니었어요. 네. 하여튼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이제는 뭐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시느라 못 써보셨다는 분 내 머리가 너무 기름지고 네. 머리에 뭐가 막 이렇게 울고불고 타고 그렇습니다. 두피도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모발도 좀 가늘어지는 것 같고 음. 하시는 분들께 빅그린 샴푸로 바꿔보세요. 네. 진짜 추천합니다. 두피에 뾰루지 같은 거 좀 잘나시는 분들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쓰고 이주제에 갔던 미용실에서 네. 머리에 주시는 분이 샴푸 좋은 걸로 바꿨냐면 아 정말요? 그런 말을 들으시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딱 드리고 싶어요. 빅그린 샴푸는 제가 작년 초에 탈모를 겪고 나서 네. 이걸로 바꿨는데 네. 머리가 났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구멍이 없어졌어요. 머리숱이 다시 원상 복귀되고 결도 되게 좋아지고 염색을 그 사이에 두 번이나 했는데도 결이 괜찮아요. 지금 괜찮지 않나요? 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서 유의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탈모 치료 샴푸는 아니라는 제품입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고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미용실 갔을 때 여기 잔머리가 되게 많이 자랐다고 머리를 이거를 잔머리 깎으려고 읽고 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안 그랬거든요. 머리가 난 거야 그냥? 잔머리가 많아졌어요. 이런 영어만 그것 때문인가? 사실 탈모 치료 상품은 아니지만 머리가 빠지는 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피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렇네. 일단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빅그린 간중이시니까? 어마어마한 간중. 탈모까지. 여러분 그만큼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들어온 첫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면 또 다른 광고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빅그린 Q3 샴푸 광고 듣고 본격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별거 없습니다. 일부는 별거 없어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5년 2월 13일 첫 런칭 이후에 39회까지 달려오면서 1년을 결산하는 느낌으로 일명 요약정주행 요약정주행 일례부터 한번 우리가 핥아보았던 가루아보았던 이 특집들 뭐가 있었나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 텐데 네. 저희는 저희 방송이지만 나무위키 슈퍼슈타케 향복을 참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리면서 이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마구마구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거에 의존을 하냐면요. 회의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야 한번 찾아보자. 나무위키서 가자. 그렇죠. 저희도 이용하고 있는 네. 이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나무위키 슈퍼슈타케 향복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대망의 1회가 2월 13일 날 런칭됐습니다. 1회 이거는 정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초능력 비대 조지킹님이 살리셨어요. 이 방송은 정말 정신없이 버벅이던 저희의 1회 1회 방송을 조지킹님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초능력 비대 초능력 비대의 간증수기로 그게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네. 조사 그 어트로 조용조용하게 그런가 하면 저희가 땅콩 회양 사건이 발생할지 좀 지났지만 항공기 좌석 가격 이런 거 한번 알아봤었고요. 호갱학개론이 요새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초반에 제 여러 호갱사연들이 매주 채웠죠. 그렇죠. 사연을 받는다 그랬는데 초반 방송이라 사연이 안 들어와서 아유 세상에 요 CGP 구매 이 사건 네. 2회 완구 아 완구 우리가 2회에서 살았군요. 이거 우리 그 뭐야 저기 타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이거 거기에 티라노킹 아 올해는 터닝맥카드 아 그렇군요. 터닝맥카드 진짜 난리던데 어김없이 터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 네. 제가 이때 다이노포스 말씀하면서 네. 이제 기차 네. 기차가 다음 시즌이다. 기차 대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기차 시즌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터닝맥카드가 더 아 그리고 또 어른이들 네. 요새 스타워즈 아 그렇죠. 엄청나게 장전검 뭐 이런 거 비 뭐시기 그 로봇 있잖아요. 동그랗게 아 그거 10 얼마짜리 아니야? 네. 그거 우리 죽돌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 아 그거 봤어 봤어 아 난리던데 아마존에다 18 불 아 180불 180불 아 180불 네. 키설테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완구가 문제구만 특집이었군요. 네. 이거 참 웃깁니다. 이완구 총리 아 저 보세요. 이게 2월이야. 라임이야. 야 1년 전이야. 야 그러면서 PC방에서 시급 1500원 알바했던 어머나 어머나 고객 사건이 이랬어요? 네. 제가 이때 잠시 없어가지고 아 맞네. 이때 저기 그 김태용 PD가 음 아 제가 시급 1500원 알바를 20살 때 아이고 서울에서요? 아 인천이죠. 아 돈을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리는 느낌 아 심하다 진짜 뭐 이다시 위에서는 딴집의 집 검증했고요. 너컬블러님하고 네. 3회에 아 결혼식 편집장님이 나오셔서 네. 결혼식은 로라가 활약했죠. 아 그쵸. 로라가 결혼하면서 호갱된 야 이거 진짜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 같지가 않은데 3회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4회는 뭐 대류를 이어 호갱하자. 아 요게 아마 저기 로라님 아버님 아 맞다 맞다. 로라 아버님의 스카이라이프 약정 아 맞다. 스카이라이프 아 맞아. 호갱된 얘기에 있었고 아 꿈을 팀장님 나오셔서 네. 애견사료 검증 그랬군요. 책묘인 책묘인? 이게 책임감 있는 애묘인이라 그래서 책묘인이라고 그랬었지. 좋네요. 그리고 이때 박새롬이 PD가 귀환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박새롬 PD는 그렇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한도전의 박명수 씨 같은 존재예요. 1회 같이 하고 잠깐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온 맞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박 씨죠. 박가가 그래요. 우리 그릭요거트로 오해해서 다뤘어요. 그릭요거트 다루면서 우리 막 그 얘기 나왔어. 그 저기 이제 이영돈 PD 네. 아 이때 그때구나. 네. 술술 풀리고 맞다 맞다. 풀리고 검증 너무 많이 마신 관계로 실패 맞아요. 주량이 올라가서 너무 처먹었어요. 맞다. 9시간 회식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정리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거 그래서 몇 번씩 들으신대요. 아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래도 세상이 잘 안 바뀐다는 게 3월 24일에 또 5회 방송에 저희가 홈쇼핑 수수료가 34.4%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기사 또 나왔어요. 평균 33.5%라고 이야 그리고 엊그제 JTBC 뉴스 룸에 또 나왔고요. 그래요? 지금 홈쇼핑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수수료 얘가 다뤘었잖아요. 여성 의료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40% 달라고 그러고 어머어머 못 주겠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는 거지. 너무 심각하다. 진짜 권력이다. 이런 거 3월 달에 다뤘던 건데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 그렇네요. 6회는 다시 한 번 호갱식을 하기 위한 호갱이 될 수 있다. 결혼정보업체 이것도 저희 체험 체험하셨나요? 저희가 그 로라는 실제 결혼정보업체 얘기해서 상담받았고 맞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거 방송에서 전화로. 네. 저도 전화 상담까지 받았고 오구나. 두 달 전까지 여기서 전화 왔었어요. 정말요? 네. 아직도 생각 없으냐고 굉장히 열심히 이러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께 기사를 보다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 나누는 기준 직업별 등급 이걸 보는데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졸라게 잘났어요. 네. 그래도 3등급 안에 들 수가 없어. 왜요? 3등급까지는 아빠의 직업 그렇죠. 으로 결정이 되고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잘나서 무슨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도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수저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4등급부터 시작합니다. 4등급이 뭔지 아세요? 뭐요? 스타급 연예인 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4등급도 힘들겠는데 그럼 우리는 힘듭니다. 세상에. 우리는 스타급 연예인이 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 진짜 그렇게 자신 있어? 스타급 연예인 되고 싶니? 네? 앞리를 모르는 일이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7회에서 드디어 브라 사이즈 브라 얘기를 했고요. 이때 폴짝님이 살짝 진행해서 벗어났죠. 네네네. 그리고 8회에 드디어 김종길 기자가 8회에 등장했습니다. 나 근데 너무 웃기기 옆에 게스트가 써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빙하 게스트 6회에 오징어랑 나피디가 적혀있어가지고 오징어가 누구지? 저도 계속 제가 그때 오징어 먹었잖아요. 네. 7회에 게스트란에 나무익키 게스트 여기 슈퍼시차케 게스트란에 사람 게스트도 있고 비인간 게스트가 같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진짜 웃기다. 그래서 오징어님이 누구지? 이러고 있었는데 8회에 김종길 기자와 아임닥에 출연했죠. 그 김종길 기자가 신발 아 그렇죠. 신발로 사게 된 홈쇼핑 아 저기 저기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100% 정품만 파는 신발 가게 짝퉁은 동안 아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선수 아 맞아 좋은 선수 기억이 새록새록 굿플레이어였어요 거기 이름이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때는 좋은 선수라고 좋은 선수 굿플레이어 그렇군요. 9회에 김종길 기자가 또 나왔어요. 이때는 후기를 들려주러 아 맞다 어떻게 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이트 폐쇄됐었나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격증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아 우리 자격증도 굉장히 좀 재밌었죠. 응. 라디오 자격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팟캐스트 진행자 자격증 1, 2, 3급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구나. 10회에 조지킹님이 드디어 다시 나오셨습니다. 이때 방콕 갔다 오셨죠? 네. 태국 갔다 왔죠. 아하 이게 아마도 2015년 5월 1일인가 저희가 4월에 갔다 왔겠네요. 네. 4월에 갔다 와서 저는 아직도 조지킹님과의 태국 방콕에서의 네.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했길래 뭐 하셨지?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방에서 술 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에어아시아 이때 싸게 갔다 왔어. 그때도 4월달이 약간 비수기라서 여기 써있네. 참 이런거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콕 왕복 기준 에어아시아가 아 6월 5일 거를 우리가 그냥 알아봤구나. 26만 5천원. 위탁소 하면 이거 없으면 안 넣으면 돈 안 내는 거니까. 이 정도면 진짜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내식이 요금이 추가되는군요. 아 그때 에어아시아에 그러면서 그랬죠. 에어아시아는 완전 거품 뺀 가격이기 때문에 기내식도 사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물도 사먹어야 돼요. 진짜? 사먹으면 깡통차 어머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명언을 남기셨죠. 조지킹님이 뭐라고 하셨죠? 난생 처음 태어나서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봤는데 상공 만피트 기간간 처음입니다. 직접 돈을 냈어요. 바트를 아 그렇죠. 호공에서 그렇게 돈을 내기는 아 근데 에어아시아 이거 수화물 신청해야 되죠. 여행 가는 경우 미리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가서 하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다르구나 가격이 미리 하는 게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방콕 왕복 기준에 다른 항공사 비교도 했었고요. 그럼 가면 11회 때는 그 헬스장 먹튀 얘기 아 이때 우리 운동을 다뤘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아 드디어 브라질리언 왁싱 아 두둥 이거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이거 알아보고 실제로 받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드렸죠. 네 네 그러더니 브라질리언 왁싱인들이 늘어났어요.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카페 저도 이제 저랑 아키언니랑 어 그렇죠 함께 아 둘이 같이 갔다 온군요. 동기라고 아 그런거구나. 저희 왁싱 동기 너도 왁싱인이 있구나. 저희 여성진행자 네 입장 조건은 브라질리언 왁싱 경험이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오 세상에 그러더니 박새롬이 피디도 뭐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왁싱인이 되시고 네 왁싱인 뭐 그런가 하면 뭐 딴지원들 습격 때는 저희 아 저희 카페팀장님 네 허뚝뚝팀장님 나오셨고 네 13회 때 드디어 코코아가 나왔죠. 음 13회 때 5월 22일날 코코아 나와가지고 표인봉 현아 얘기하면서 핸드폰 이 얘기했는데 이 새끼 이번 달에 샀다고 핸드폰은 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개월 만이죠? 아이폰 6s를 샀어요. 와우 이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8개월 가량 고민을 하셨구나. 저같이 성격 끝판에는 도저히 오 대단합니다. 그 다음 편이 후회편이야 사실상 이건 39회이자 40회이기도 한 거야 사실은 네 후회편 때 이제 본격 오디션 아 이때 아키님과 나피디님 그렇죠 출연하셔서 아 카페팀과 벙커팀의 이슈를 전달하셨던 네 그걸 오디션 컨셉으로 음 프로피알러라는 당황을 칭찬하고 우리 이 평 남겨주시는 김어준님 네네네네 요새 잘 안 계시는데 아 요새 잘 안 계시네요 네 그분께서 나피디더러 재미가 없다고 어머 남기신 평이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그때 봐 이미 표창원을 넘어섰다 어 네 요런 또 유행어를 남겨주셨죠 어디 계시나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저희 사장님 말고 팟빵 및 저기 댓글 남겨주셨던 김어준님 돌아오시고요 14회 때 아 이때 저기 게스트하우스하고 호텔 비교하면서 음 저희 이제 독일 필진 타데우스님 아 맞아 맞아 무려 독일 그래서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고 음 그런가 하면 15회 때는 카센터 음 카센터 호갱 사연 남겨주셨었죠 저기 청취자분께서 맞아요 맞아요 배달 어플 얘기하고 음 16회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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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세요 해외직구 전 항상 아이허땡에서 음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이허땡? 네 아이허브 아 아 아이포터도 있고 아이허브도 있고 왜 다 아이가 들어가지 인터내셔널의 뜻인가 그런가 아 아 그 다음에 사과가자죠 이거 뭐죠 저희가 방송 한번 연장 그 연기에서 아 아 그죠 사과가자죠 아키와 셋이서 네네네네 그냥 한 30분간 주절주절 거렸죠 요 때가 저기 있잖아요 제가 휴가 갔을 때가 6월달 아니었나요? 이 사과가자철이 제가 휴가 때 한 거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는 로라언니가 없었어요 아 아 맞다 맞다 이건 내가 들어갔다 네 그리고 17회 기억의 습격 음 쇼하고 있네 이거 뭐였지 기억의 습격 이거 뭐죠 이거 뭐였죠 큰일 났네요 사연 넘어가야겠어요 토시요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아 훌쩍 휴가 미케인 18회 때 스킨십의 선수 조건에게 2회 브라질리언 왁싱을 아는 몸 그러니까 저번 해 때 13회 때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다루고 네 실제 18-2회 그러니까 18회 때 로라가 그걸 받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 맞다 아 탈 사람 이거는 제모에 대해서 네네네 같이 와서 음 맞다 맞다 그리고 19회 때 유기농 돌고 놀아 유기농 요편 때 아마도 네이처보다 사장님 네이처보다 대표님이 아마 오셨을 그리고 남자 없이 잘 살아 아 특집편 요게 이제 제가 휴가 갔을 때 카페 요원 아큐하고 로라하고 박새롬이가 네 이때 저랑 전화연결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안 맞았죠 바이빙 중이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산소통 메고 이렇게 뽕뽕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카카오톡 그 이걸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보이스톡 왔는데 그렇군요 제가 그때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물속에 계셔 20회 때는 컴퓨터 대표님 아 맞아 용산에서 생긴 일 네 대표님께서 저를 탐내셨죠 아 아 아 아 네 그래서 뭐 이후에는 그거 듣고서 인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청시자분들 중에서도 또 대표님 만나뵌 분도 계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후기 올려주시고 네 여기서 잘 계시죠 네 아 저희 이사 가기 전에 네 저기 뭐야 빨리 컴퓨터 한번 싹 저기 해야 되는데 조만간 대표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네 21회 개편 및 나눠먹어요 그게 무엇이든 이때부터 우리가 그 단신이 등장했죠 네 아 그렇군요 야 근데 그러면 우리 개편하고도 벌써 개편 전에 한 만큼 온 거야 이야 와 그러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개편 한 번 더 해야겠는데 다시 후기 학교로는 부활시켜야겠다 아 그러게 음 네 그리고 22회에 당신과 함께 멀티플렉스 얘기를 멀티플렉스다 그러면서 23회 때 비핀 넘었다 요게 이제 그거죠 네 영화 네 손익분기점 네 얘기했었고 24회 때 가공육 다식의 결과 24 요 때 아마 이게 그 기사 나왔을 때인가요 저기 뭐야 소세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지싸나트륨 얘기 아 이때가 그때 아닐 텐데 그 이후 그 아닌가 이때일 수도 있겠다 그 소세지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성욕이 저하된다 뭐 이런 아 아 아 이거 아지싸나트륨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 성욕 그거 아 그렇구나 네 그럼 25회 때 저희가 취미특집을 했습니다 아 하비 맥스맨 네 맞습니다 요새 취미 뭐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화장품 지르기 아 화장품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소비 소비가 취미인 또 멋진 아 그러게 아 합리적 저희 방송에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취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요새는 가뜩이나 립밤 제형 비교하면서 좀 괜찮은 립밤 찾고 있어요 박새롬이는 어떤 취미를 아니 저는 그림에 아주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림 그린 책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는 그림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다니고 있어가지고 고급지다 고급져 그냥 누누 아이씨 남자 모델 그거는 사적으로 얘기해야죠 어머나 어쨌든 저는 어 이때쯤이었겠네요 한 8월쯤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는 요새 딱히 별로 없어요 어 서피스 프로판 아니요 아니요 요새는 진짜 딱히 없네요 글쓰기 특기이자 아니 요새는 아 요새는 책 좀 읽으려고요 너무 안 읽어가지고 역시 작가님 부끄럽게 그지없는데 책 너무 안 읽었어요 한 반 년 동안 아 정말요? 너무너무 안 읽었어요 새해 다짐으로 이제 네네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26회로 넘어와서는 나쁜 소개자 우리 블랙 컨슈머 아 정말 기억에 남는다 추석 특집이 27회에 이어졌습니다 네 선물에 대해서 나이별 선물 무려 3편까지 나눠서 네 3부까지 나눠서 고속도로 얘기 네 아니 그때는 또 그때가 최장기 녹음인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얼마 전에 깼죠 점점 정산물 특집 때 깼죠 네 농산물 특집과 보험 보험대도 사실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때 1부 좀 길게 했으면 평소생시처럼 5시간 할 뻔했어요 5시간 할 뻔했습니다 28회에 슈퍼 네 월요병원 슈퍼와 함께 아이폰 구매지수 아이폰 구매지수 아 이거는 단신을 아마 네네네 단신이었고 블랙프라이데이를 다뤘어요 28회에서 29회에 코코아가 다시 등장 자주 나오셨네 얘가 최사출의 환자예요 3회 나왔죠 지금까지 그렇군요 아 센텀 초고층 아파트 단신 기억난다 맞다 이때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제 한 두 달 전이기 때문에 그렇네 로라 치과 간 얘기 아 이때 사랑니 그리고 29회 때 이때도 1,2,3부로 나갔대요 그렇네 열심히 했네 이때부터 슬슬 길어졌군요 택배 30회 무려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회의를 망송으로 내보려고 했어요 맞아 맞아 아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N.I.K가 만들어졌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럴까요 근데 제가 굉장히 수기로 뭔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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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합포하시고 아 그러면서 네 31회에 도서정까지 열흘 만에 회동 이때 열흘 만에 녹음했어요 네 아 때르메스 32회에 나왔군요 아 때르메스님 네 월동준비 아 이거는 뭐 불가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이시러가 맨 처음 등장한 33회 네 11월 18일 방송 그렇습니다 차산 남자와 스타킹 그리고 새 여자 오 그리고 편의점까지 이때 차를 타셨구나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른 건 10월 말쯤일 거고 계약한 건 네 제가 받은 게 11월 초 한 4일 5일 요쯤이었을 거니까요 음 34회에 로라가 다시 돌아갔었고 네 렌트 네 그리고 렌트카 차 등등 모든 렌트 35회에서 기쁨을 아는 몸 경건하게 조금 그렇죠 너무 경건하게 해서 경건하게 다음은 기쁨을 아는 몸 하편에 네 엄청 안경건하게 아이고 정말로 옷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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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통 벗고 진행해야겠어요 누가요 누가요 저 없이 와우 우리 로라와 잠시 이별을 이때 했었고 네 지난주 가 아니죠 36회에는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오이시러 네 본격 진행자로 등장했고 농산물 농산물 특집을 했죠 네 그리고 37회에 농산물이 36회 37회에 이어서 그렇죠 농산물 특집이 나오고 네 바로 지난 38회 방송에서 보험 경청 보험 업다님과 함께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2부 나중에 올라온 2부에는 네 보험 특집의 하편이 하편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아 이걸 한번 정리해보니까 미친 듯이 금방 갔어요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2월달에 이거 방송 회의 맨 처음에 이제 1회 회의할 때 그때 아마 코기자랑 챙타쿠 완전 신입되었고 음 하 지금 코기자가 이렇게 거기서 회사 1년 다녔다고 까불고 있는데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3월이 우리 아 그 사이에 참 1년이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네 우리가 요새 일기 잘 안 쓰잖아요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마치 일기장을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음 뭐 신상에 큰 변화 있으셨어요? 올해? 올해 사실 좀 어? 뭐 이사를 두 번이나 하고 책도 내시고 아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아 진짜? 갑자기 또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올해 몇 세? 야 이거를 매번 얘기하면 그렇잖아 야 내가 방송 시작할 때마다 아직 가세 한 명씩이다 이거 웃기잖아 참 저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래도 올해는 정말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처음으로 한 일들이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팟캐스트 방송도 처음 했고요 아 그렇네요 아 이거 자체가 런징이 있는 거니까 책도 처음 나왔고요 오 그리고 예전에 영업할 때는 중고차를 몰아서 근데 뭐 새 차를 산 것도 처음이죠 아 진짜 많이 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올해가 되게 뜻깊은 한 해셨네요 음 불안해요 내년부터 무슨 일이 아닐까 와르르 이제 원래 사람은 다 그 말 막 한다 왜요? 와르르다니 아유 혀가 꼬여가지고 혀 푸느라 야 너 내가 지금 나보다 지금 어? 일곱 살이나 어린 친구가 아유 와르르 소리라고 와르르 아니 혀 푸는 소리예요 아유 죄송해요 다음 녹음할 때 안녕하세요 와르르 호흡장입니다 호르르 아이고 아 와르르라는 얘기는 처음 근데 와르르라는 얘기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올해 와르르 진짜 기계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수신호가 막 나 아니 와르르 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지 난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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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좋은 일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내가 막 높이 쌓여서 와르르가 아니라 난 지금처럼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네 물 흐르듯이 야 안정적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힘들잖아요 야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 야 내가 무슨 재산이 몇 억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와르르 그러고 참 힘들어 내가 만족을 한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막 그 떵떵거린다는 건 아니야 아니 객관적으로 대단한 것보다 자기가 만족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저는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아 오이시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올해 방송도 처음 나와보고 뭐 학교도 졸업했어요 올해 2월에 학교도 대학교도 졸업하고 남자친구도 드디어 제대하고 네 남자친구도 제대하고 동생 군대 보내고 동생도 군대 가고 그렇죠 아 저 그 이성공방 어머님이 하시는 것도 입점도 되고 아 그렇죠 되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박새롬이도 올해 참 다사단한 아 그렇죠 저도 정말 다사단한 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 저걸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딴지 내에서도 저도 슈퍼에 스타케이지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방송들도 뭔가 시작한 것들이 있고 아 목소리를 낸 게 올해부터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가옥걸도 한 번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슈퍼에 스타케이지는 저한테 굉장히 대단한 의미인 게 사실 슈퍼에 스타케이를 하면서 뭔가 약간 소속감 같은 게 조금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편집부에 대한 좀 정 같은 것 애정도 너무 커졌고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회사가 좋아요 사실 슈퍼에 스타케이지 보내 좋다 소속감 소속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소속감 그전에는 약간 또돌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MT를 가야겠어요 MT 워크샵 좋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워크샵 특집 할 것 같은 곧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팟캐스트 팀이 저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출신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MT 가져오고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너구리 편집장님하고 뽀물 팀장님하고 좋습니다 다 들어가죠 봉계방 아 그렇군요 죽돌 부편집님도 아무나인 이용고 마사옹님도 딴지 워크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게스트 몇 분만 섭외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규모가 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끼리 가야 일단 실패 조인으로 몇 개만 이렇게 붙여서 갈까요? 아름아름 몇 개? 야 너네 너무 반인권적이야 사람을 몇 개라 그러지 않나 프로그램을 말했어요 아 프로그램 몇 개 잘 빠져나가는데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화두를 마무리하면서 1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네 이런 화두를 마지막으로 네 네 던지고 싶군요 네 아 진짜 이거를 우리가 되돌아봤잖아요 네네네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사실 뭔가 내년 계획만 짜고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앞으로만 보고 근데 뒤를 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연휴잖아요 또 다가을 또 대목 있죠 소비 대목이 그렇죠 31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한 1월 1일 금요일 신정연휴 네 엄청 이제 해도집으로 아 그렇죠 제가 그 제 주변 사람들 그런 말을 최근에 했었어요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가는 건 또 좋지만 너무 빡세잖아요 그렇죠 돈 막히겠냐고 그렇죠 저는 12월 31일에 지는 해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좋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서해에서 낙조를 보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뭔가 묵직한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아 별말을 보는 느낌 요새 그 왜 로라이 있을 때 막 저희가 우울한 우울했을 때 얘기를 하고 막 이랬지만 네 그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진짜 버티는 게 갑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든지 버티는 게 짱입니다 그걸 막 극복하라고 막 이거보다 그냥 뿡붙히 버티는 게 가장 좋고 그만큼 힘든 일인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다 버틴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진짜 요즘처럼 어렵고 이 풍진 세상에 그러니까요 진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정말로 네 정말 대단하신 살아내신 것도 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내년이 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올해를 버틴 그 힘으로 발판으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함께잖아요 슈퍼스타K 들으시면 되잖아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 장사를 간다 1,2회 때는 안 그랬는데 빅그린으로 머리 감고 얘는 슈퍼스타K 듣고 아 여러분 12월 30일 날 지는 애도 바라보고 멱을 감으세요 네 빅그린으로 머리 감고 파나세아핀으로 세수하시고 파인프라 치약으로 이빨 닦으시고 잠 안 오시면 보낭칠 하나 타드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1월 1일 딱 뜨면 제가 업드 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편을 들으면 되는 거야 네 이걸 들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의 마지막 원래는 1부는 끊임사가 없는데 2부를 붙이기에 앞서서 네 이번에는 그 엔딩을 셋이서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럴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